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타기의 이학연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뭐 이제는 이 사상 최고가라는 단어가 너무 식상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낯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S&P업의 고맙과 다운은 약간 쉬웠지만 이게 무슨 엄청나게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몇몇 종목들이 좀 떨어진 게 있고 올라간 것들이 있으면 약간 엇갈리였습니다. S&P업이 0.2%니까요. 엄청난 거대한 지수가 0.7% 떨어진 건 그냥 보합이었다라고 해도 틀린만은 아니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유가가 오늘 다시 약간 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원유 시장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유가는 유가가 움직이면서 에너지 섹터는 빅락이 큰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요. 에너지 섹터가 한 2% 정도 내린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보면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 굳이 따지자면 오늘 페이스북이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는데 이쪽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기술주. 역시 기술주에는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오늘 나름 강부와 비상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을 끌고 간 것이 뭐랄까 시장에서의 특징이자 시장에서 큰 틀에서의 그림이 일단 먼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어요. 보통 키마충이라고 하는데 이쪽 섹터가 좀 올랐다고 하면 다른 섹터가 또 그다음 순서로 같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다 꾸려가고 있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 수익률이 어제도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좋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시장이 좀 떨어지면 올라가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다. 수급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조금 부디 지나면 또 이런 걸 찾는 거죠. 엊그저께 주말에 22만 명이 나왔잖아요. 확진자 수. 그래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7일 평균이 지금 19만 8천, 7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20만 건이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도 무섭지만 7일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10만 명이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주별로 도시별로 보면 우리를 보면 중환자실 환자가 입원 환자가 있는 소위 침상이라고 그러죠. 배드가 좀 부족하는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먼 거는 3시간, 4시간. 일부에서는 헬리콥터 타고 옮겨야 되고 급한 사람들. 그만큼 지금 병원도 좀 뭐랄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라는 것이 단지 최악의 어떤 공중 복원 행사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아니면 직면하게 될 최악의 사건이다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실로 보면 좋은 게 없어요. 현실로 보면 지금 락다운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주별로 아니면 도시별로 락다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확진자 늘어나고 지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뭐 가수. 가수, 연예인분들. 청하. 청하 친구가 전 몰랐던 친구인데 저희도 아들 덕분에 알았거든요. 네. 엄청 유명한 가수예요. 바로 몇 달 만에 나오는 데 바로 됐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그 사람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그런 것이 되고 또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난주에 별로 악지로 반영하여 안 됐죠. 고용보고서가. 그렇지만 고용사정이 좋으냐? 절대 좋지 않거든요. 이제 고용은 2023년 되지 2024년에 돼야지 팬덤 이전으로 가는 거고 천만 명의 일자리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이야. 그리고 될 수가 있는 환경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시장에서 내년에 집는 고용시장 회복이 되겠지만 완벽한 그런 백투노멀은 아니거든요. 백투노멀은 정상적인 그 수준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종 보일 가능성은 쉽게 해서 언제라도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시장 사상체국가입니다. 특히 이상한 나라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사상체국가거든요. 그렇지만 늘 언제라도 조종은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약세까지 해서 하락이 아니라 조종. 조종이란 거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10%거든요. 10% 정도 조종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5월, 6월 달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때 얼마나 정말 심각했습니까? 우리 시장도 보면 그 바닥 대비 우리나라 100%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 일이 별로 없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지금 한 10% 정도 조종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다만 그걸 대비해서 너무 지금 당장 주식 팔고 줄이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짓만 늘 말씀하자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5, 6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때문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해결되기 위해서는 백신의 보급이 빨리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좀 발현이 돼야 하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좀 백신 접종하기에 관련돼서 회의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신은 이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제 파이자가 해서 뭐라 해야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요. 미국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서도 승현이 12월 17일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모더나 기존 계약을 두 배로 늘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지도 올라가는데 이건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백신과 치료제는 분명히 같이 나올 거다. 그렇지만 당장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 맞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그게 뭐 내년 말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지금 이런 거에 우려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왜 거래가 되겠습니까? 제가 약간 철학적인 말씀드리면 주시장이 거래되는 이유는 다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움에서 셀트리움, 삼성전자도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파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시장 좋지만 일부에서는 내년에 주시장 70%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 상당히 올해보다 괜찮을 거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일단 먼저 보시면 되겠는데요. 누가 말해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그대로 정형되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이머진 마켓 할 것 없이 올해 대비 25에서 30%씩 이익이 늘어납니다. 전 세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올해 대비해서 올해 대비죠. 올해가 워낙 떨어졌잖아요. 특히 이머진 마켓은 보통 한 20% 정도 이익이 줄어들었거든요. 25%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이 줬고요. 또 하나는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돈이 주식에서 워낙 2018년, 19년부터 올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온 건 두 달입니다. 빠진 것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만 보면 4조 5천억 달러가 캐시가 쌓여있는데 지금 많이 조금 주식으로 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2조 달러 정도 더 와야 돼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현금 쌓이는 게 2조 달러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팬덤의 이전 대비. 그래서 그게 더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한국, 미국 다 똑같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블랙락은 세계 최고의 운영 자산, 자산 운영 회사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주식을 중립으로 받았거든요. 최근에 비중 확대로 올려놨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역시 내년에 크게 이익이 개선된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주택, 자동차, 소재 주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테마나 이런 쪽을 보면 클라우드, 온라인 광고, 디지털 경제, 반도체. 이런 쪽에 좀 보시라.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요. 제피 모바 마찬가지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은 양쪽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양쪽 다 모두 내년을 한쪽에는 4,300, 한쪽에서는 4,50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있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을 좋게 보라. 매수할 기회를 보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는 저희가 배당을 특집을 하면서 배당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이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리만 사태 이후 최대로 뭐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배당 컷 탕비업들. 그리고 배당을 줄인 기업을 많이 늘어놨는데 이번에 한쪽이 배당이기 때문에 한쪽은 자사주거든요. 오늘 지금 보여드린 건 자사주의 규모입니다. EBIT라는 건 뭐냐면요.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입니다. 이자 및 세전 이익이에요. EBIT라는 뭐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항목인데 그거 대비 얼마만큼 자사주를 많이 샀냐 그러면 이건 어떤 분들은 돈 잔치했다 그러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보면 주주에 대한 어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거 주주 환원 정책이거든요. 2018년 19년에 이게 거의 80%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돈 장치를 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건데 올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시죠. 올해 떨어진 수준이 45%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리만 사태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보잉이나 수많은 미국에서 자금을 지어받은 기업들은 한결같이 너희들 자사주 하지 말고 배당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거거든요. 내년에 이게 자사주가 다시 늘어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어제는 배당 말씀드렸고 올해 자사 말씀드린 거 똑같이 저는 JP몰원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다 꼽자면 테슬라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가가 7% 넘게 장중 상승을 했고요. 648달러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어제 상승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S&P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한복판에 있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S&P500 때문에 얼마만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기차 있죠. 전기차. 전기차를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가면 테슬라 모델3다. 모델X다. 멋있다. 이 정도잖아요. 지금 많이 보이는 건 아닌데 요즘 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일단 등록시키고 그런 나라가 변비에 있죠. 그리고 일단은 L&A나 이런 데 샌브라인식 일부 지역은 20%까지 전기차가 드러나고 신차 말씀드려요. 신차.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전기차만은 아닙니다. 전기차 EV가 전기차고요. PHEV는 이 그림은 설명드린 건데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도요다 프리우스 같은 거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현대차 요즘 많이 있잖아요. 쏘나타도 있고 아반테급도 하이브리드라고 많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급이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2017년에는 이게 주요 미국의 사계 도시 국가 보면 2%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16%, 18%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특히 팬덤의 이후에 늘어난 거예요. 팬덤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큰 화든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성 환경이나 모든 거거든요. 내년에 큰 관점이 이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없이 그냥 수급 때문에만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어떤 이유로 갖고 계시고 매매하실지 모르지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을 항상 보시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가시면서 갖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역시나 대표적인 아이콘이 바로 테슬라였는데 이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12월에 S&P500 편입으로 인한 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과연 올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여부도 참 궁금해집니다. 자, 미주얼 고주와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키워드를 공개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12월에 IPO 최대 관심 종목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저희가 언급을 드렸죠. 티커는 ABMB인데요. 12월 9일에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공모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어제자로 굉장히 핫한 뉴스가 바로 나왔죠. 에어비앤비의 희망 가격을 전에는 44에서 50달러였는데 56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상향 계획을 밟혔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 주가가 최대 기업 가치가 420억 달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기업이 2017년에 굉장히 상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300억 달러 규모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좋았다가 팬데믹 이후에 180억 달러까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세간에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엇 아시잖아요.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429억 달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IPO가 만약에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진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 공개한 그런 기업의 1,400억 달러가 조달이 됐는데 총 규모가요? 네, 총 규모가. 그런데 이 규모가 닷컴버블 기간보다도 더 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아틀란틱 에퀴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 ABNB의 목표 주가를 75달러를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뭔가 뷰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스코 갤러웨이, 이분은 누구시죠? 네, 스코 갤러웨이라고 하면 뉴욕대 경영대학원, 특히나 마케팅 교수님이신데요. 또 뉴욕대 하면 또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의 달인, 다모다란 교수님이라고 하셔서 한때 이 애플을 전략 매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들이면서 굉장히 같이 이분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코 갤러웨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더 포, 톡 투미라고 하는 이런 책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책이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생태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에어비앤비에 관련해서도 이 수식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갱스터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간 기업이다. 2021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 회사가 될 것이다. 세계 10대 브랜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수식어를 붙여줬는데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용을 해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이해도에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가 처음 소개될 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했던 게 지즈래곤이 에어비앤비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실제 집에 초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주머니 이용해 보셨어요. 아 그러세요? 에어비앤비가 저는 편해요. 편하고 좋고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호텔에서 모든 걸 갖추면서 갈 데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뭔가 좀 편안하게 나만의 공간을 찾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에어비앤비가 되겠죠. 팀장님은 어떻게 이용해 보셨어요? 네 저도 자주 이용하고요. 특히나 이제 뭔가 이벤트 예를 들어서 이번 크리스마스만 하더라도 일반 호텔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뭔가 특징이 테마가 있는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있는 그런 곳에 간다든지 아 그런 데가 에어비앤비가 예약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있죠.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을 진짜 통째로 빌릴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에어비앤비도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테마를 가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그런 서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연말에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든 호텔이든 모여서 파티하는 일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에어비앤비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보자면 지금 수식어가 여행 산업 중에서 가장 큰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뭐 어떤 혜자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단적인 예로 지금 에어비앤비에 전체 숙박시설이 700만 개가 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큰 규모냐 세계 5대 메이저 호텔 있잖아요. 하야트, 힐튼, 메리어트 그런 호텔들의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메이저 다 합쳐도 430만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5배, 1.8배 정도의 규모로서 이미 차이를 확 버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에어비앤비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호텔은 본인들이 다 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에어비앤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늘어날 수요가 앞으로 개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의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힐튼 대 메리어트 어떤 게 더 좋냐고 하면 사실 그거는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 차이이지 그런 딱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타의 추종을 보려하는 이런 수요를 창출하는 유일한 글로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에 이 갤러웨이 교수가 얘기하는 수요는 미국 수요가 아마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인구가 지금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수준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들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1년이나 2022년에 가서야 전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사실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특히나 유럽이나 미주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시장에 보면 장악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장악력을 정말 저희가 항상 구글 트렌드라든지 그런 검색어 창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장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주요 메인 도시들이죠. 런던, 뉴욕, 시드니에서 이런 에어비앤비 검색력을 보시면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약 45만 건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하면 메리어 토트 같은 경우에는 겨우 만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무죠. 사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뭐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다양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여행하는 분들이 좀 스마트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90%의 여행객들은 사실 럭셔리 여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모습에서 에어비앤비는 더 크고 더 안전한 그런 공간을 더 싸게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적인 예로 에어비앤비는 체크인을 할 필요가 없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이유도 없고 이런 같이 사용하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싸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능력들을 따라서 지금 에어비앤비가 10년 만에 이런 메리어트나 그런 기타 100년 가까이 된 그런 브랜드를 이미 앞질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에어비앤비 글로벌 장악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키워드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 에어비앤비도 여기에 좀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 수치를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어떤 수치죠? 사실 에어비앤비를 어떤 기업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호텔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한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가진 테크 기업이다. 테크 기업? 네. 라고 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 회사의 직원 중에 몇 퍼센트가 이런 테크 아니면 IT 기반을 가진 직원들의 비중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구글이 31%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 23% 그리고 3위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리프트, 우버 같은 그런 혁신 기업들과 더 많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지금 IT에 매달려서 이 에어비앤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생태계를 완전히 온라인 쪽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이미 4분의 1, 약 1900명의 가량의 직원을 해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이런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서 그런지 기업 가치를 내년 기준으로 지금 IPO의 가격의 거의 3배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1,200억 달러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최대 이번 IPO를 통해서 42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한 3배 더 부렸네요. 내년에 3배 이상 1,2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대 호텔 플러스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그런 델타 항공사 그런 것들도 다 합쳐도 1,200억 달러가 안 되는 그런 규모예요. 사실 이걸 보시면 저는 가장 뭐가 떠오르냐면 준비디오를 소개를 했었을 때 5월달, 6월달에 이런 5대 메이저 항공사를 다 합쳐도 준비디오의 시가총액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분께서 이 갤러웨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사업 자체가 글로벌 수요 공급이 이렇게 많은 사업 구조가 많이 없고 브랜드 자산이 적으면서 고마진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신용카드 회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희가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크죠. 유지 비용도 크고 마진율이 굉장히 적은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 회사라고 맞먹는 그런 마진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2018년이나 2019년 에어비앤비의 마진율을 보시면 지금 68%, 66%. 지금 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비자는 78%입니다. 정말 엄청난 큰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적당히 남기지. 네. 어찌됐든 에어비앤비도 테크 기업으로서 기존의 호텔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매출을 약 50억에서 60억 달러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한 번 구조 조정을 했고 더욱더 단단한 그런 테크 기반을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경제가 재개된다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수익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잠재적 가치가 내년에 1,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12월 9일에 IPO를 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 에어비앤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IPO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위주얼 고조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특집으로 매주 마련되고 있는 수요일 이 시간 Q&A 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하기 전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헷갈려 하신 분 계실 텐데요. IPO 자체는 12월 9일 날 하는데 IPO라는 건 미리 모아놓고 수요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IPO가 12월 9일이고요. 첫 거래는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IPO는 9일이고요. 거래는 첫 거래는 12월 10일이니까 한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 날 저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래가 바로 붙지 않을 겁니다. 보통 한 2시간, 3시간 이후에.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밤, 그 다음 날 새벽에 아마 거래가 첫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핵심 걸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가면 제2의 셀트리온이 뭐냐. 제3성전자가 나오는데요. 이 1,200억 달러나 1,000억 달러를 얘기하면서 딱 표현을, 갤러의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제2의 테슬라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딱 하나만 말씀드리죠. 아까 그 마지막에 아까 2021년 시카초에 1,200억 달러 그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2021년 매출이 50에서 60억 달러잖아요. 그 매출 곱하기 몇 배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성장회사는. 그래서 PSR인데 테슬라가 지금 15배,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1,200억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15배, 16배 하면 지금 딱 1,00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까 4라는 영어책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번역된 책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2년 전에. 그 책 한번 구해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근데 파이낸스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이걸 또 몰빵하고 처음부터 막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포함한 ETF가 IPO도 있고 FPX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미국 미주미 프리미엄 저희 프리미엄 회원님들 위해서 지령대 받고 있고 물론 아이브리아도 여기서 받겠지만 오늘 이미 보내드렸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청하셔야 돼요. 마침 12월 12일부터 완전히 확대 개편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텐데요. 여하튼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신청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미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내일 저희 장중에 저희 방송할 때 10시 40분에 오시면 저희가 또 아는 만큼 저랑 장우수 보험장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Q&A 시간 여러분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 실적에서는 추위 정도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추위는 아시다시피 반려견, 반려묘 거기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고 올해 엄청 핫했던 기업인데요. 추위, 올해도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블랙프라이데 시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 전년 대비 280%가 나라라는 게 반려견 시장이거든요. 그런 쪽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종목 발굴은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라는 건 아시다시피 물건을 한번 사면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받고 싶어서 항상 페덱스는 광고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페덱스가 오는 페덱스 딜리버리 맨이 오는 시간을 갖고 시계를 맞추라는 얘기할 정도로 광고에서 유명한 그거예요. 기다리죠. 항상. 그래서 페덱스가 히트인데요. 페덱스가 9월 19일에 처음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21% 올라갔는데요.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사상치 효과가 수준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주미 종목 발굴은 페덱스 확인해봤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증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관련한 궁금증과 고민은 내일 이 시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US 스타계 이항영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후유사 아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